남자 가수 박지현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그의 음악 경력과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남자 가수 박지현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최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지현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사고 소식은 팬들에게 걱정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이 사건이 그의 건강과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그가 늦은 밤 스케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한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후 박지현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팬들과 대중은 그의 회복을 기원하며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박지현의 사고 소식과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그의 음악 경력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지현의 경력 박지현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 2022년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2분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강력한 보컬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많은 팬을 확보했고 그의 이름은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트로트 음악은 오랜 역사를 가진 장르지만 박지현은 그 안에서도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경력 박지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오디션에 참가하며 실력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한 의지와 열정 덕분에 그는 결국 꿈에 그리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다양한 곡을 시도하며 자신의 색깔을 찾아갔고 결국 트로트 음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의 성과 미스터트롯 2분에서의 성과는 그의 경력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위에 오른 것은 그의 실력과 매력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수많은 팬을 확보하였고 그 인기는 그의 경력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음악과 활동 박지현은 이미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트로트계의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그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과 사고는 그가 스케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그는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박지현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박지현은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은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주변 사람들은 즉시 119에 신고하였고 박지현은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다쳤을까봐 불안해하며 그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사고 후의 응급처치 병원에 도착한 박지현은 의사들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의사들은 그에게 약간의 타박상과 경미한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신체적인 상처에 그치지 않고 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경력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팬들의 반응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와 팬카페를 통해 박지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팬덤 엔돌핀은 박지현을 걱정하고 그의 안전을 바라는 메시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팬덤 엔돌핀의 행동 팬들은 박지현의 사고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충분히 쉬고 돌아오세요 라는 격려의 메시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 서기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팬들의 반응 소셜미디어에서는 박지현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에게 힘을 주고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는 박지현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의 중요성 팬들과의 소통은 아티스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지현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가 그의 경력과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고 그의 활동을 지켜보며 함께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박지현은 팬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회복과 소속사의 대응 박지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며칠간의 안정과 휴식을 권장했습니다. 박지현은 소속사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 며칠간의 휴식을 취한 후 곧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회복과정 그는 병원에서의 치료를 마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점차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과정은 그의 정신적인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안전관리계획 박지현의 소속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앞으로 공연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전문 운전기사를 배치하여 그의 이동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박지현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매니저의 책임감 박지현의 매니저는 그가 피곤한 상태에서 혼자 운전하게 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박지현의 일정과 이동을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며 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티스트의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고의 영향 분석 박지현의 교통사고는 그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은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중요한 도전이며 박지현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영향 이번 사고로 인해 박지현은 당분간 무대에 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기간 동안의 공백은 그의 경력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트로트계에서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시적인 공백이 그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전망 이번 사고가 오히려 그의 팬층을 더욱 결속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그가 다시 무대에서는 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악 경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가능성 박지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팬들은 그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복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팬들의 지지와 사랑은 그가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향후 계획 박지현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빠른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차근차근 활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조강밥